저거 보이시죠? 1업초 저 뒤에 0 그죠? 많죠? 1업초 이거 다 1업초거든요 못따겠죠? 올라가야 되니까 못따겠죠? 이부터 쫙 이거 다 1업초입니다 또 0도 있어요 요 놈도 이거 못따겠죠? 뭐 안따겠습니다 못따 못따 올라가기 싫어요 올라가기 싫습니다 자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 주목 그쵸? 근데 계속 보세요 불 났어요 탔어요 탔어요 그래도 살았어요 그래도 안 죽었어요 이게 자연 발산에서는 나뭇길이 이렇게 바람불면 부딪쳐가지고 이거 자연 발산하거든요 그래서 불 나요 근데 중요한거 또 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거 뭐야 이게 1업초요 1업초인데 주목에 달린 1업초입니다 신기한 1업초입니다 이거 주목이 주목에 달린 1업초 신기하죠? 안따겼습니다 불기니까 보이시나요? 1업초 1업초 풍경이네요 이거 피나무거든요 피나무 1업초죠? 자 보세요 여기요 이거 전부 다 1업초입니다 여보세요 우와 많죠? 이거 쫙 이렇게 있죠? 어이? 믿고 또 그 위쪽 저 안쪽으로도 엄청나 많습니다 이거 다 1업초 어후 이거 누가 올라가요 이 높은 나무를 가겠습니다 이게 멋있네요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 주목 멋있죠? 이게 주목입니다 주목인데 보세요 주목도 이렇게 보통 피었습니다 이렇게 강 안에 다 썩었어요 여기 다 썩었죠? 저것도 있네요 주목의 1업초 하하 주목이 더 1업초 아무도 붙으면 달아 요거이 맞죠? 주목의 일업초이 여기서 보이니까 잘 보이네 주목의 일업초 아 신기하죠?